야 이거 되게 동남아 같다. 오빠 이거 진짜 똥냥꾼만, 똥냥꾼만 하지? 재료가 좋았어. 지금 도미로 육수를 내서 라면을 끓일 건데 아깝다. 매운탕으로 끓여줄게 그냥. 그걸로 육수를 내서 라면을 끓이려고? 조금 아깝지 않아. 살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미로 육수를 낸 라면. 너무 호화 아니야? 형 솔직히 이거 팔면 얼마야 라면? 식값. 일단 왕국 비행기표까지 하면 한 250만원을 받아야 되잖아. 식값. 그걸 우리가 먹네. 식값. 우와 육수 장난 아니다. 이거 배에 기름이 쫙 끼었거든? 라면. 야 라면은 내가 가져오길 잘했잖아. 라면 안 갈았으면 웃을 뻔했어. 그러니까. 라면은 무조건 먹어야 돼. 참경채 이렇게 한번 데칠게요. 오, 맛있는 냄새. 우와. 끓고 있어? 그나마 이거 좀 세게 한번 했어요? 네. 활용점정이다. 아, 이게 있구나 우리. 아, 이거 대박인데. 괜찮다. 형 먹다가 죽을지도 몰라. 아, 이거 맛있어가지고. 그 뭔데? 신기해요. 약간 탄탄맨. 자, 다 됐어요. 아, 수영이가 요리한 첫 정글밥. 따뜻하게. 우와, 라면 색깔 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소스에 담가서. 나도. 음! 우와! 아, 이거 미쳤다. 우와, 형 선생님 진짜 미쳤다. 맛있다. 우와. 오빠 이 소스 뭘로 한 거예요? 소스 이거. 소스 이거. 화이트 와인하고, 식초하고, 설탕하고, 케찹하고. 조선 간장. 와, 그렇게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생강하고. 소스 최고! 소스 최고! 이제 라면, 라면. 라면 먹자. 라면, 라면. 우와. 오빠 이거 국물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 다 먹은 거 같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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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되게 동남아 같다. 오빠 이거 진짜 동남아 같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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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똥냥꾼 그 맛이야. 똥냥꾼 맛이야. 맛있다. 매운탕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그 갈라만시 동남아 느낌도 있고 굉장히 독특하다. 라면 먹으면서 땅콩 씹혔거든요. 와 향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동남아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먹거든. 뿌려보니까 맛있네. 라면에다가 땅콩 뿌려봤어. 그치 되게 맛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똥냥꾼 맛이 나요. 진짜 약간 시면서 매우면서 여기 안에 되게 다양한 맛이 났어요. 라면 하나인데 그래서 어? 김밥 알아? 진짜 요리 천재인가? 많은 생각을 했죠. 고수하고 라임이 만나고 거기에 라면 스프가 들어가면 되게 색다른 맛있음이 돼요. 되게 이국적이 돼요. 생강 꼭 들어가야 돼. 진짜 맛있어요. 캠핑 가서 그런 거 하면 되게 인기 좋아지지. 미쳤다. 이거 밥 없냐?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조금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국물 진짜 기가 막히는데? 미쳤다. 문어. 요리 애칭 좀 져줘. 이거? 이거 뭐라고 져야 이 맛에 어울릴까? 남태평양면은 좋아. 어남태평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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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남태평양냉면. 평양냉면인 거예요? 어남평양냉면인가요? 어남태평양면. 어남태평양면. 이 생선튀김 이름 뭘로 할까요? 이거? 아까 이게 뭐가 밀가루를 대체했다고 했어요? 카사바. 카사바? 카사노바. 카사노바. 카사노바 튀김. 카사노바. 카사노바 튀김. 매력적이니까. 카사노바 튀김. 이 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카사노바 튀김. 이 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이 고기 먹으면 큰일 나겠다. 지금 당장 먹었어요. 맛있다. 서인국 씨 여기 작가님들 요청해 왔는데. 카사노바 튀김 딱 먹고. 카사노바 튀김. 끝. 와 나 못 보겠다. 뭐라고 뭐라고? 내가 안 볼게 이렇게 해봐. 나는 못 봐. 야구해. 나 먹고 있으니까 해봐. 카사노바. 오빠 미안해요. 이름을 내가 지웠어. 우리는 기혼자라서 카사노바 튀김을 할 수가 없어. 맞아 난 이름 지웠잖아 오빠. 큰일 나 쫓겨나. 기억하는 거 좀 이쁜 얼굴면으로 하는 게 낫잖아. 아 누구요? 저요? 아 얘요? 카사노바 튀김. 카사노바 튀김. 와 어떡하지? 나 아까 마늘 깐 거 손이 괜찮아졌어. 너무 오그라져서. 나는 이제 땀이 안 나. 되게 매웠는데 손이 괜찮아졌어 이게. 지금 갑자기 추워졌어. 아휴 야. 눈물 나. 아니야. 내 부각 아니면 잘 보자. 없어. 깜라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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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깜라맛이. 미안해. 이거 최선이었어. 존경해요. 형 존경해요 진짜. 되게 80년대 광고 같지 않았어? 80년대. 원래. 너무 잘했어요. 오 여 저. 다들 진짜 배꼽 꽉 잡고 있어요. 아 나 잡았어. 여기 반호에 대해서 잡았다고. 나 잡았다고. 못 찾으니까. 먼저 웃고 갈까요? 어떻게. 너무해? 오빠 위험해. 이거 라면 공간체 마신다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너무 돼. 비켜줘야지. 나도. 남태평양. 냄비 안에 있습니다. 냄비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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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조심하라고 했지. 배꼽. 배꼽 어디 갔지? 우와. 너무 웃긴다. 자자. 자요 좀. 잡시다. 아이 오빠. 하자 하자. 그냥 하자. 자 유이. 유이. 야 이렇게 끝내면 우리 찝찝해서 안 돼. 그럼. 너가 마무리를 해줘. 카메라 렌즈 조심하세요. 진짜 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먼저 해서 진짜 다행이다. 진짜. 나도 주제를 주제해. 진짜 고맙네 진짜.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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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한데 방송 중에 못 뿜은 거 처음이에요. 와 나 이렇게 진짜 뿜는 거 처음 봤어. 나 진짜. 직관에서 영광이야. 나는 섹시걸. 나는 섹시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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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